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이 있는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이 죽음만을 면하게 해달라 할 만큼 극심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재앙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죠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의 완가한 고집 속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 표징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애국같은 학대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완가함과 건재함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괴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불순종이 이어질수록 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될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학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한 번에 다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애국을 그냥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재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알아듣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첫 번째 말이 들리고 첫 번째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곧바로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제 잠깐 골목식당을 이래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청소 안 한가고 이제 시작할 때는 꼭 청소부터 이야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하고 청소가 좀 미흡하고 뭐 이렇게 또 맛이 좀 그렇고 뭐 이런 저런 것들 그리고 안에 뭐 이렇게 고기 진열 상태인가 닭 진열 상태인가 뭐 이게 굉장히 좀 그렇다고 막 지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방송 괜히 찍었나 하고 이제 속상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사실은 뭐 장사 잘 되게 해 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고 저렇게 직설적으로 지적해 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람들에게는 잘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서로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또 가까운 관계고 또 좋은 관계 방송이니까 그걸 만회하고 책임져 주려고 그 정도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렇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일단 무조건 받아들일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눈을 크게 뜨면 잘 들릴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눈을 크게 떠야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만 찔리고 내 마음에만 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래 생각하든지 저래 생각하든지 그리고 남 끝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러는 사람은 오지랖이 없는 사람이고 내 거 생각하기도 힘든데 뭐 남 끝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 것까지 묵상할 시간에 더 기도나 하고 그러지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굉장히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민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처음부터 잘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미련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귀찮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하나님께 걸린 게 있어요 몇 번을 걸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참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이 뭐 바로니까 당연히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로의 마음처럼 강박하게 가지 말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금방금방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6절을 보면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예고하고 있죠 우박 재앙에서 남은 곡식과 채소들을 바로와 애굽에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그런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메뚜기 떼에 배앗길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사라진 자기 절망의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없는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탈탈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고집부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굉장히 정직한 사이다 그 찔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힘든 것을 절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회개의 시간이나 회개의 어떤 것이 기회가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 그런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절대로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복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큰 축복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신하들이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이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신하들이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게 왕이 되니까 자기는 왕은 뭐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다 먹을 건 없고 고역을 사람들의 어떤 피를 짜서라도 먹을 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박한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신하들과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러겠냐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라 간청을 합니다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하지만 이스라엘이 제사는 남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가축까지 함께 가겠다는 모세의 요구에 그건 예배 여행이 아닌 여하가 함께 하시는 출애급을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냐 하고 정색하면서 너에게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려고 안가님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데까지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해서 따로 예배 드리러 가겠다 하는 것은 출애급을 가겠다 하는 소리를 맞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죠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항상 이런 타협이 와요 타협이 오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순종을 100%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100% 순종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순종은 100%지 80% 90% 98%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야 완벽하게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이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한 자기 완벽주의 이것 또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완전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진심과 그 전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하는 내가 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은 100%라고 그랬어요 100%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뒤쪽에 눈을 분명히 뜨고 나를 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순종을 100% 못했잖아요 순종을 100% 못했잖아요 남자들만 가라 아니면 부부만 가라 아니면 자식만 보내라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사울도 다 요새 한 80%까지는 했다니까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10%를 자기 생각대로 남겨놓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다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꼭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자기의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정신제일교회 내가 단위 목사로 있으면서 석천제일교회 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있거나 그걸 가지고 간섭하려고 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질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가 또 존중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도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 그런 순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장과 과장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과장이 자기가 다 하는 거 다 알아도 다 알아도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는데 참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한 생각 같아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 때 단임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시대 생각하고 또 세대가 좀 바뀌어서 교회나 어떤 그런 것에도 좀 바뀌어 있는 어떤 그런 것에 틀리다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권유할 거 있으면 권유하고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게 안 받아들이면 아직 그게 안 되어서 마음속에 이렇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나 어떤 이런 것도 세거가 나오고 또 그런 게 나오고 하면 불편하고 그런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바꿀 일이에요 그 다음 목사님이 와서 바꿀 일이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도 잘 해왔어 내가 가만 보내 그거 가지고도 잘 해왔더라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형님은 좀 세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뭐 아이고 형은 저랬을 테나 둘째 형도 가끔씩 나한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면 나보다 목격도 잘하고 있어 그 고집 때문에 그 고집 비우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만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들이 형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해야 할 일이고 네 거나 잘하면 되지 뭐 나무 끝까지 신경쓰는 마음을 하나님 내한테 주시더라고 내가 참 오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위치 그런 자신의 어떤 그것들 그러나 그래서 청신제혈교회 단위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일들 또 성도들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그건 또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 경계선과 그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내가 노회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건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렇게 그 분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를 한번 해서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것을 그 교회에 알려줘야 된다 이 상혜위가 들어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부목사 연임 청원도 들어왔지 새로 부목사 들어오는 부목사 청빙도 들어왔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주겠다 하는데 그 상협이 납부 후 허락함이 가을인 줄 아우며 요 이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전화하라는데 전화하기 싫거든 나는 전화 한번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소리가 내 기분이 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 이 목사님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전화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 친구 되는 신은 신은 분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전화를 또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분이 한번 이야기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그 새끼 그거는 지금 내 전화도 안 받고 있다니 일단 뭐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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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서면으로 하면 또 이게 뭐 확 또 삐져가지고 뭐 교단을 탈퇴하니 많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 그거는 뭐 함부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총회에 묶여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탈퇴하고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어 노회에서도 고집 피우고 이러면 안되요 부목사들도 어 단임 목사한테 함부로 하고 못 갑니다 김신철 목사도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어디 갈 때 허락을 안 해주면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우리 형님이 옛날에 어떤 부목사나 이거 쓸데없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그리고 간고요 자기는 잘 갈 줄 알았지 그냥 따라올 줄 알았지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동의를 나가는 걸 동의를 안 해줬어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 전화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와 형한테 전화와가지고 아휴 이거 좀 동의 좀 해주시면 안되냐 형이 보내라고 그 놈 보내라고 그냥은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놈이 와가지고 아휴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머리 한 대 맞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허락받아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문서를 이렇게 보내라고 그랬더라고 안되면 문서 보내고 말아 그러더라고 노회장이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하면 또 분쟁이 있고 그러면 또 내 때 내가 서기 때 그러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 어쨌든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서기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분쟁이 되게 하고 서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도 노회장으로 또 하지 못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때 부드럽게 좀 잘해가지고 잘하면 이게 문제가 안되는데 너무 막 싸워가지고 그때 너무 막 싸우고 막 뭐만 있으면 따지려고 하고 어? 니가 틀리니 맞니?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잘 없어요 노회의 일은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롱게 맞춰야 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되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그것은 흑암 재앙 죽음을 죽음에 대한 바로의 언급은 장자 재앙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 메뚜기가 홍해에 빠지는 것은 홍해 심판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식량을 앗아갖고 바로가 애원하며 내 목숨을 구걸할 만큼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이번만 이번만으로 이번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번만 내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상황이 호전되자 그 서원을 다시 과거의 일로 묻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그토록 간절했던 내 기도와 약속 중에 삶이 수월해졌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아졌다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못 살았을 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을 막 하고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잘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이렇게 너무 못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교만을 잘 안해요 교만하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를 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꼭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청년 청년이 감사를 안 보내길래 안 쓰길래 한 2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왜 안 쓰냐 아 감사를 왜 안 보내냐 이러니까 아휴 제가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못 써서 못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감사를 쓰고 뭐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잠깐 하는 거 그걸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러나 그런 적은 것 하나를 성실하게 끝까지 잘 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 같기도 우리 집에 가면 네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그 모든 동물의 똥은 내가 다 치워요 물론 요즘은 아내가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기는 자기 눈에 보이면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 좀 수월하긴 합니다만 그거 하나 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치울 때는 잠깐 사실은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약간의 시간 그걸 한번 두번 놔두고 세번 네번 놔두면요 똥밭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한번 두번 미루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해지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할라니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기도가 안 돼요 신기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매일매일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깨어있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한번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